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에 대한 정의구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검찰이 오는 6일 이재명이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한 것입니다. 이로써 드디어 이재명이가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게 된 것인데 당장 민주당은 입에 개거품을 문듯이 발작성 증상을 보였고 이재명의 최측근 김연지 보좌관은 이재명에게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혐의가 있으니까 당연히 조사를 받는 것이지 전쟁은 무슨 얼어 죽을 전쟁이냐 이겁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몽둥이를 들고 전쟁 발언에 대해서 몰매를 가했는데 여러 소리 하지 말고 이준석이 아니지 이재명이지 이재명이 너는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나 잘 받고 이 지은죄가 드러나면 그 처벌이나 달게 받으라 이겁니다. 이재명에 대한 정의구현이 시작되었다는 이 반가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소환을 통보했다며 윤석열 검찰공항국의 정치 보복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이의 소환 날짜는 9월 6일 화요일로 제1야당의 대표가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게 된 겁니다. 검찰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직 개발과 관련해 이재명이가 작년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고 주장한 것을 허위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되었는데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습니다. 박성준은 사정기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사실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묻지마 소환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권력을 잡으면 경찰이 알아서 할 것이라 하더니 경찰은 물론 검찰까지 나서서 야당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 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서 민주당은 물러설 수가 없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니들 생각이고 여러 말 하지 말고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 조사나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그냥 얌전히 그 죄값이나 치루라 이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이재명의 휴대폰 화면이 이 카메라에 잡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이재명의 측근인 김연지 보좌관이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소환 요구를 납득할 수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해당 문자가 게재된 텔레그램 방 이름은 818호로 이재명의 의원회관 사무실 번호라는 점에서 다른 보좌진도 다 함께 있는 단체 톡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김연지는 말입니다. 이 자타공인 이재명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가 됩니다. 2000년대 초반 성남지역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가 변호사였던 이재명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대선 때는 이 김연지가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져 특혜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김연지는 이재명이가 지난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하면서 의원실 보좌관에 임용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개거품을 문듯이 이재명의 최측근이 전쟁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죠. 민주당은 지금 개거품을 문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재명의 최측근 김연지는 지금 전쟁 운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여러 소리하지 말고 쓰잘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검찰 조사나 성실히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가 터무니없고 뭐가 전쟁입니까?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성일종 의장은 이재명과 관련된 수없이 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온 지 이미 오래되었다며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적반하장이다. 검찰의 출석 요구가 도대체 뭐가 터무니없고 왜 전쟁이라는 말인가 터무니없으면 떳떳하게 출석해서 소명하면 되는 일이다. 법과 상식을 지키는 것이 지도자의 몫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오늘 소환 통보를 했다.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과 달리 이재명이와 관련된 의혹들은 대선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내용이라며 이재명이는 국민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혹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소환에 응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또한 검찰도 한치의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기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재명이는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여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고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며 수사기관의 정당한 소환을 묻지마 소환이라며 근거 없이 폄훼할 일이 아닌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몰아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앞서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과 관련해 이재명이가 작년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 이렇게 한 발언을 지금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되었는데 지금 이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해서 수원지검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이재명이가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말입니다. 그간 이재명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관련 의혹들의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는 계기가 반드시 마련이 되어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정의구현이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재명이의 운명이 어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모두 각자 가지고 계신 의견,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이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성남지청,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이가 포토라인에 서고 그 장면을 어떻게 카메라에 잘 담을 수 있을지 무척이나 궁금한데요. 저도 한번 이재명이의 일정을 확인을 해봐서 현장에 취재를 나갈 수 있다면 이재명이가 출석하는 그 장면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현장 영상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게끔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뉴스빠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또 다른 짧은 단신 뉴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